산소가 잘못됐을 때, 묘지가 잘못됐을 때나 낙골이 잘못됐을 때 위치가 안 맞고 당신하고 안 맞고 터가 안 맞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? 내가 팁을 좀 드린다면 화장하는 게 제일 깨끗해요. 제가 이번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꿈이라든지 조상님이라든지 꿈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나오는 꿈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좋은 걸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나쁜 걸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무조건 조상 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그거에 대한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. 일을 못 하라고 하시고 9천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일명 천도제도 해주고 조상도 해주고 좋은 데 가시라고 죄를 지내주시잖아요. 그러면 좋은 데 갔다고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조상님들이 자식들한테 재산도 많이 남겨줬는데 제사도 안 지내. 괘씸하잖아요.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. 막 꿈에 나타나요. 화를 버럭벅냈네요. 막 꿈에서. 네. 화가 나는 거야 이제 조상님들이. 막 화내는 건 안 좋아요. 손재수예요. 그러면 이제 그 돈이요. 이상하게 내려가요. 사기당하고. 그렇게 막 호텅치고 이렇게 혼내는 건 안 좋은 꿈이고 바로 그때 내가 뭐 잘못했지 빨리 봐야 돼요. 또 이제 그 산소가 잘못됐을 때. 묘지가 잘못됐을 때나 낯고리 잘못됐을 때. 그럴 때는 이제 조상이 막 물 위에서 이렇게 둥둥 떠 있다든가. 물. 물은 많지는 않은데. 뭐 두려워 있다든가 안 좋다든가. 그러면 그거는 산소에 가서 물이 생겼다고 보여주는 거예요. 안 좋다. 산소에서 물이 생겼거나 아니면 산소에 비석을 잘못 세웠다거나. 그거 탈이 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가서 볼 거 아니에요. 100% 자손한테 안 좋거든요. 바로 조상이 그런 꿈을 보여줄 때가 있고요. 그리고 그냥 조상들끼리 막 그냥 엄마 아버지가 막 싸울 때가 있어. 죽었는데. 꿈에서? 엄마 아버지 합장했을 때 꿈에 나타나요. 꿈에서도 그냥 엄마 아버지가 평소에 사시는 것처럼 막 싸워. 그래 그런 분들은 나중에 따로따로 모셔야 돼. 합장하면 안 돼요. 납골에 모시는 분은? 납골은 동토가 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나는 거기 싫고 차라리 화장을 뿌리라 이거예요. 납골당 하지 말고. 모르고 하는 거예요. 그냥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. 대부분 납골당에서 이렇게 보면 납골당을 모셨는데 뭐가 자꾸 안 되고 막 뒤틀어지잖아요. 그런 분들은 납골당에서 빼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재올리면서 뿌리셔야 돼요. 절대 가둬놓지 말라는 소리예요. 내가 팁을 좀 드린다면 화장하는 게 제일 깨끗해요. 화장. 깨끗하게 태워서 가루 뿌리잖아요. 우리가 이만큼 남잖아요. 그러면 수목도 할 수 있고 산에다 어디 바다에다 뿌릴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그러면 날아다니시게 영원히 그냥 홀 날아다닐 수 있게끔 차라리 납골당에다 두시면 것보다 그냥 화장해서 뿌린 게 나. 그래야지 납골당에다 하는 거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물론 편한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. 홀홀 날아다니고 싶다 이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가끔 저한테 상담해요. 나 꼴을 일단 보셨는데 꿈이 이상하다고. 그럼 빨리빨리 재를 좀 올려서 무조건 빼다 하면 안 돼요. 어느 날 어느 시에 몇 시에 내가 재를 올리면서 그때 이걸 어머니 해드릴게요. 아버님 해드릴게요. 할아버지든 조부든 다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해서 뿌리면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. 그다음에 꿈이 깨끗해. 제가 몇 번 해드렸거든 그런 분들을. 그러니까 그 꿈 내용이 다 틀려요. 조상 꿈도 좋은 꿈도 있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